너네 무슨 약간 이러니까 야외 결혼식 같다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와 트라이터는 머리 트라이 딱 헬뜨린다 너네 무슨 약간 이러니까 야외 결혼식 같다 약간 이러니까 야외 결혼식 같다 양양이 깍지껴 깍지껴 꽃하고 보니까 니들이 또 잘 어울린다 어저께는 되게 안 어울렸거든 날마다 달라 근데 오늘은 또 되게 잘 어울리네 오빠 되게 따로 놀아요, 언니. 미우새인데? 미우새야. 너 어머니 있어. 어머니 있다니까. 똑같아. 혼자 몰라, 혼자. 자기만 몰라. 엄마 있어. 못 살아, 정말. 못 살아, 정말. 샌프란시스코. 형, 파이나타운에 있네. 진짜 아빠 같아. 엄마. 무서워. 어머니예요, 어머니. 근데 웃기긴 하다. 진짜 엄마가.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. 내 마누라가 저렇게 근육질이니. 지효, 지효, 지효. 지효 미치겠다. 이건 지효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아니, 누군지 모르겠어. 와, 닮아. 대박이야, 닮아. 와, 대박이야. 언니. 야, 지효야. 언니. 야, 지효야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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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. 지효. 야,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할 거 그랬다. 근데 사진 잘 나와. 너 배우 해야 되는데. 아, 어떡해. 근데 사진 진짜 잘 나와. 어, 미모꿈꿈. 아빠가 주눅, 주눅 들어있는. 예, 무표정. 진짜 막. 어? 할 때 부르는 걸로. 나 오줌 쌌. 어? 오줌 쌌다고? 어? 뭐라는 거야? 오줌 쌌는데. 아, 오줌 쌌는데. 아, 오줌 쌌는데. 아, 액션이야. 아, 지효. 그것까지 안 해도 돼, 지효야. 한 김에 얼마나 많고. 지효야, 그걸 안 해도 돼. 지효야. 미안하잖아, 우리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표정을 일단 표정만 가볼게요. 그리고 입만 한 번 웃어볼게요. 어색하게. 네. 좋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11주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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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